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화제를 모았던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길어져서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끝이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언론 측에서 여러가지 소식들이 쏟아졌는데 거의 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검증도 부실했고 해명도 미흡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 제2의 윤석열을 만들기에는 성공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은 우선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시간 30분이나 진행이 되었지만은 민주당 측에서는 결국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자료 제출이라든가 한동훈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한동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은 별로 놀랄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청문회 내용을 두고는 민주당이 완전히 완패했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이 한동훈을 잡으려다가 제2의 윤석열을 만들 것이다 라는 그 예상이 완전히 적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권 진영에서도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상대 진영에서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데 민주당 진영의 손혜원 같은 경우에는 바보 같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오늘도 한동훈에게 당했다라는 이런 관전평을 내놓았고 진중권 역시도 민주당의 수준은 처참한 수준이었다면서 청문회 내내 한동훈만 보였다라는 이런 관전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철험의 의원들에게 철험의 의원들의 지적 윤리적인 수준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동훈만 돋보이게 된 꼴이라면서 철험의 의원들에게 그 사람 한동훈 후보자는 너희들 수준이 아니라고 비꼬았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언론들이 민주당의 철험의 의원들의 헛받일 때문에 정말로 청문회를 보기가 민망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자가 무려 14시간 만에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과를 하게 된 것도 화제인데 어저께 한동훈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대로 다 받아치거나 또는 방어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창과 방패 아니 창과 방패가 아니라 포크나 이쑤시개와 방패의 모양새를 보여줄 정도로 수준 차이가 진짜 많이 났는데 그랬던 한동훈 후보자도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한동훈 후보자는 딸의 스펙 문제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니까 청문회가 시작된 지 14시간 30분 만에 송구하다라고 사과했고 한동훈 후보자가 잔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처럼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논문 대피 로곡동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하자 그렇게 대피라는 것이 맞는다면 저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라면서도 많은 지원을 받았고 제 아이여서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구하다라고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 사과를 했다라기보다는 하도 민주당에서 계속 이거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내 딸이 금수저여가지고 송구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게 사과를 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한동훈 후보자도 굉장히 늦게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어저께 민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치는 거 보면 정말로 했던 얘기 또 하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그 난리를 쳤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계속해서 방어를 제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후반부쯤에 돼서야 그때서야 좀 깨달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 얘네들은 답이 없다. 쟤네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대충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끝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런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고 아마도 국회의원쯤 되면 상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한동훈 후보자가 그만큼 해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도 알아 먹을만한데 이게 전혀 먹히지가 않고 계속 똑같은 게 무한 루프로 반복이 되니까 아마도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좀 자포자기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청문회 후반부 되니까 완전히 파김치가 된 모습이 역력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한 열댓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거 반복해서 물어보면서 다구리를 치고 있으니 지치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한동훈 후보자 인생에서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가장 긴 시간을 앉아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종의 가혹행위 같은 거 아닙니까? 그쪽에 경험이 좀 많은 정당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한편 청문회장에 출석한 증인들과의 공방도 화제가 되었는데 특히나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장에 나와가지고 돌짓고 완전히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머리에서 피가 철철나게 만들었는데 어제 김경률 회계사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최근에 모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을 보면 전형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알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 첫 번째는 민주당은 사건이 외부로 발설되지 않게 하라면서 은폐를 했고 두 번째는 은폐가 실패하면 조작을 한다면서 쌍기역이냐 쌍디귿이냐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률 회계사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라면서 처음에는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다가 여론이라든가 시민사회에 은폐한 것이 드러나니까 이때부터는 또다시 조작질에 들어갔고 대장동의 주범이 윤석열이다라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짓거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발끈하면서 김경률 회계사가 짓거리다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라고 항의를 했고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증인을 불러서 질의하는 것은 증인이 경험을 하고 전문가로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청취하기 위한 것인데 증인의 여러 발언들은 전혀 증인들이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서 하물며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정치적인 선동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김남국의 이와 같은 발언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권 5년 내내 김경률 회계사를 비롯해 가지고 온 국민이 전부 다 겪었는데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김경률 회계사의 저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김경률 회계사가 그동안 외국에 있었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뜻인지 오히려 물어보고 싶으며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역시도 김경률 회계사에게 청문회를 방해하러 온 것인가 정치적 선동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고 그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저런 증인으로 청문회를 계속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자 김경률 회계사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고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박강훈 법사위원장과도 신경전을 벌이면서 청문회장에서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문정 검사가 출석을 했는데 이문정은 출석을 해가지고 검찰 내에는 윤석열 사단이 있다고 증언을 했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 당선인의 가족이나 측근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본의한 질문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답변을 했으며 회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으며 장관 후보자 말 중에 안타까운 것이 이런 사태까지 온 검찰의 부패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게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이야기한 윤석열 사단 이야기라든가 한동훈 후보자가 윤석열의 측근이라는 이런 얘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신선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들어섰고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문정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으로 가지고 상당히 승승장구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데 힘을 쏟겠죠. 나중에 은 좋으면 민주당에서 한자리 하든가 뭐 이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 뭐 어저께 무려 17시간 30분이나 진행이 된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측에서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하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무산을 시켰지만은 원래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상대 진영에서 세종대왕이 나와도 안 찍는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실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안녕하세요 command 김 감사합니다.